경기도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예술인들과 만났습니다. 연 150만원씩 올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검은고 연주를 해온 김은선 씨. 창작 극악 그룹을 결성했는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3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공연으로 버는 수입은 전체의 10% 정도. 학교에서 강사를 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기술을, 제 예능을 가지고 친구들을 키워나가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보람이 되는데 가장 슬플 때는 전문 예능인들인데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그 웬일들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게 좀 힘들었죠. 프리랜서 무용가인 신현아 씨는 창작 안무를 짜거나 다른 공연의 무용수로 오르기도 합니다. 공연이 없는 비수기에는 물류창고나 반찬가게에서 알바를 해야 하지만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신 씨는 예술의 가치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연 문화,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시야들이 많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넓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구나. 경기도는 예술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합니다. 소위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 예술에 대한 투자로 창작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시한 게 6월 안에 해당되는 예술인분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디자인하는 단계에 있어요. 정확한 지원 자격과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돈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